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문득 생각났다던 그날 깊은 예감 가르면서 내게로 달려왔던 그날 희미한 의미로 날 반기고 넌 말했지 헤어진 그를 위해서 남아있는 이상도 버릴 수 있다고 며칠 사이가 그 널 달래며 집으로 돌아오면서 마지막 달리도 가지 못한가 혼자서 되뇌었지 사랑받는 마음을 잃어도 받을 수 없는 사랑이 있어 나를 봐야 이렇게 곁에 있어도 못하잖아 눈물 쌓고 있는 목소리 내가 필요한다면 그것으로 좋던 것이지 나 하나 예민한다면 내게로 불러주지 내 눈으로 나를 보며 넌 울었지 내 어머니 그를 위해서 남아있는 이상도 버릴 수 있냐고 사랑받는 일이믄 너희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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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으로 돌아오면서 마지막 달리도 하지 못한가 혼자서 깨어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도 가질 수 없는 사람이 있어 나를 봐 이렇게 곁에 있어도